XSFM입니다. I, D, W, K 이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면서 우리는 벽을 쳐놨으니 괜찮아. 시계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책임 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승부조작을 막고 범죄집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교양시마 승부조작의 잉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청취자 여러분 좋은 주말 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윤석열 기자 나와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모종의 이유가 있죠. 말을 아끼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또 말을 많이 하라고 잔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늘상 있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법원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는 늘 화가 난 송충이 같습니다만.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기껏해야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새로운 행정각서를 내놨는데 이 행정각서가 놀라워요. 행정각서에 지나지 않는데 고용을 대폭 늘렸어요. 이민자들을 감시하는 단속 공무원을 만 명을 늘렸어요. 고용 늘리기 참 쉽네요. 거의 이건 중국의 황금전사 수준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수사권을 가져요. 경찰이 아니더라도. 체포 및 구금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되네요. 게다가 단속 대상자를 불법 체류자로만 그동안은 보통 미국법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상하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요? 왜냐하면 뭐뭐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국가가 어떻게 어떻게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옆에 있는 다양한 법제들을 끌어와야 완성이 되는 단어예요. 그럼요. 그런데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는 말은 국법의 법제로서 완성시킬 수 있는 단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그냥 띠꺼운 외국인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랑 안 놀아. 왜냐하면 너랑 안 놀아라는 문장은 너무 강력해서 함부로 왜 라는 질문을 덧붙일 수 없죠. 그렇죠. 왜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수록 내가 더 처참해지거든요. 그냥 너랑 안 놀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왜라고 묻고 싶지만 그렇게 물으면 지는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결론 났거든. 나랑 안 놀아줄게 분명해. 그런 느낌의 단어까지 이번 행정각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댓글을 다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거기서 시간을 때우고 계신데 그중에 상당수는 우리 청취자의 9% 미국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무려 11명이 저희 서버에서 미국에서 잡힙니다. 대체 차고 넘치게 왜 그렇게 거기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 어바인 및 각종 캘리포니아 도시들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고생들 하는구만.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포털 가죠? 모두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화풀이 하려고 댓글 달라고 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관련된 기사에 보면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댓글 달고 계세요. 진짜 어려워 뒤지겠다 무서워 죽겠다. 나 미국에 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거기에 댓글에 댓글 달시는 분들은 입장이 다르죠.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참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려면 내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빡세다는 믿음을 빡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약간의 차이만 가지고도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3주째 이야기하는 오늘 마무리하게 될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살면서 도박이 재밌다는 생각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칠 뻔하고 혹은 가족 구성원이 이래서 고생하신 분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그동안 한 번도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고 있어? 저는 도박이 재밌다는 생각은 옛날에 깨우셨어요. 뭐가요? 아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거 하거든요. 가운데 만 원을 놓고 포커를 친 다음에 그냥 1등이 갖기. 그러니까 이제 판돈이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도박을 하거나 뭐 다트 내기 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도박이 재밌다는 인식을 각과 동시에 2시간 있다가 하지만 나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떻게요? 진짜 져요 저는. 그래서? 아 단순히 승률의 문제? 네. 그렇게 간단한 걸 왜 예상을 못했지? 전 자꾸 져요 그런 이유가. 아 이게 프로들이랑 하지 않다 보니까 척끝발이 안 나는군요. 아 그리고 자꾸 이기는 형이 계속 이겨요.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니죠. 그냥 호구를 끌어들이는데 실패하니까. 김상조가 뭐라고 저한테 핸드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나 김상조가 핸드사인을 보내는 이유는 창밖에 있는 손희상 선생이 지금 셀카를 우리를 배경으로 찍고 있어요. 저희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어요. 아 참 그거 무례하긴 진짜. 자기맘대로 선거제도라 만들고. 남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1회와 2회가 저희가 너무 재밌게 옆에 앉아서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뭐요? 남일이라서. 아 맞습니다.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한 게요. 남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바보들이 뭐 어디 있어요? 죽어야지 그거는. 뭐 아니면은. 왜 오즈메이커라고 계세요? 제가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전 옆에서. 우와. 우와 남일. 우와 남일 짱. 막 이러면서. 저는 시사프로를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내서 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입장에 처해보는 경험 말이죠. 음. 네. 저는 영화나 게임을 하는 즐거움도 거기서 찾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 게임이라는 거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네. 시사프로를 제가 어제도 강조되었습니다만은. 시사프로를 그냥 언론사가 띄꺼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시키는 즐거움으로 접하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거 가서 찾으시고. 저희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손모가지를 날릴 위기에 처해 있던 많은 분들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로워지려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면 될까 하는 답까지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언론 매체들은 절대로 섭외하기 힘든 저희의 섭외력이 이루어낸 결과 이원채 오즈메이커와 함께 승부조작의행의 마지막 시간으로 잠시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죠. 아이고 거슬려. 뒤를 보세요. 자꾸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계십니다. 표정은 얼마나 해맑은지.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더욱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로니아 C3G.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어. 아 안 틀렸구나. 준비했던 말이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아갔어. 3PO라고 할까봐요. 하로니아 C3PO.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닭.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XSFM입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 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로니아. 평산 네이처.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셀스몰에서 만나요.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은 좀 바빠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엑셀스 FM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청취자들의 커뮤니티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가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단톡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다더군요. 아니 뭐 그 알실 단톡방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청취자분들이 저희와 소통을 하고 싶어서 네. 뭐 저희의 SNS에 와서 뭐 리트이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댓글을 달아주신다든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요. 뭐 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제가 찍은 고양이 사진을 보고 아 우리 집 온수매트랑 똑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고양이가요? 아니 아니요. 다른 분이요. 다른 청취자분이. 아 온수매트가 온수매트랑 똑같다고요? 네. 자기 집에 있는. 아 저는 또 고양이가 온수매트랑 똑같다고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애를 얼마나 떡이 되도록 묶어놨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있는 온수매트랑 똑같은 온수매트를 쓰시네요. 이러면서 댓글을 남기셨길래. 네. 제가 댓글을 달았죠. 전기장판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희와 같이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하고 싶은. 소통하고 싶고 뭐 공동체의식. 네. 이런 걸 공유하고 싶은. 많이 계세요. 네. 저희가 그런 쪽에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뭔데요? 2017년 XS 몰 로얄 런블 두 번째 주자. 상관없잖아. 네. XS FM의 굿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상관있네. 네. 후드집업이고요. 소통을 후드집업을 한다고요? 아니요. 저희와 같은 그런 의복을 같이 입는다. 참 싫어하실만한 일이네요. 아 그리고 저 XS FM의 공식 용어로는 굿즈가 아니라 굿즈라고 할게요. 네. 왜요? 전 이상하게 그 단어가 XS 싫어요. 아하.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회색과 검은색 두 가지로 나오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동안 유면성 PD가 근 한 석 달째? 네. 이 후드 때문에.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 옷을 만들면서 자기가 입어보고 내복으로도 입어보고 아우터로도 입어보고 온갖 실험을 다 했습니다. 맞아요. 과정을 거쳐서. 집에 가족들에게도 입혀보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입혀보면서 처음에는 세미나 이걸 좀 입어봐 하고 오늘은 세미나. 네. 마음이 급하거든요. 마지막엔 야 후드. 네. XS FM 가멘트가 등장했어요. 그동안의 제작 공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저희 집에 있는 후드를 다 가져와서 분류를 했죠. 네. 어떤 후드가 좋은 후드인가. 네. 그러면서. 그중에 제일 비싼 거. 네. 그래서 땡지다스에서 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샀던. 네. 그 후드의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베꼈다는 게 아니에요. 재질로라고요. 재질로. 원단이라고 하죠? 네. 원단 상당히 좋아요. 탄탄하고요. 어떻게 놔둬도 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 안에서 깔고 앉힌 마시고요. 아니 뭐 진짜 그런 걸 꾸기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탄탄함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훅 던지고 팔 걷고 좀 뭐하고 이런다고 해서 옷 모양이 망가지는 수준이 절대 아닌 원단을 힘들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옷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걸 만들어내느라.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에도 메탈 재질로. 네. 플라스틱같이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런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준비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건 그거예요. 모자 끈 마감이 쇠로 돼 있는 거. 아 에글릿을 그렇게 마감을 했죠. 하여튼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4일이죠.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예약 판매를 해요. 네. 예약 판매를 하는 동안에 할인이 들어가서. 동장 돌아갑니다. 그새. 4만 7천 원이고요. 네. 그 이후에 주문을 하시게 되면 5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후드가 다 안 팔리게 되면 저희는 회사를 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돈 짱 들어왔어. 와!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회사를 인질로 잡고.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망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배팅이네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공장에 돈 내면서 싫은가 했더니 도박이었던 거야. 그리고 만약에 후드티가 다 팔린다. 그러면 다른 제품을 또 만들겠습니다. 도박이네요. 못 끊어. 이기면. 하여튼 일단 사무실 같은 경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여름에도 에어컨 많이 쐬고 이렇게 하면 추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가볍게 입기에도 좋고요. 보통 의자에 걸어놓는 옷이 하나씩 있으시죠?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 안에 받쳐 입기에도 좋고. 사계절 다 가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하시네요. 이제 봄이잖아요. 그렇죠. 봄에는 그냥 입기 좋습니다. 그럼요. 네. 꽃놀이 갈 때 입고 가시고요. 봄 옷으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SSFM의 굿즈라는 걸 들키지 않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상표를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아 저 새끼 그 알질든네 라고는 소리는 듣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 키우자고 건의했는데. 저도 키우자고 했는데 중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깔깔이를 입고 왔어요. 네. 이제부터는 저도 그 후드 집업을 입고. 네. 유명상 피디도 그 후드 집업을 입고. 네. UMC도 그 후드 집업을 입고. 그래서 사무실 미팅하러 오시면은 쟤네들은 뭐야 라고 하실 텐데 그게 단체복입니다. 저희의. 네. 저희와 그런 유대를 만드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하면서 본인이 웃기신가 봐요. 진짜 광고할 포인트 되게 없었구나. 저는 한마디만 드릴게요. 초고가 스트릿 브랜드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안 딸린다 수준도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옷을 찾으시더라도 사다가 로고 지우시고 입으셔도 괜찮을 것이다. 후드 집업이라는 옷은 그런 종류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만들 땐 부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잘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엄청 손이 가더군요. 죽도록 연구 개발했다. 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방송하는 곳에서 옷 만들고. 네. 잘 만든 꼴을 못 봤다. 많이는 안 팔리겠지만 잘은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양심화 승부 조작에 인해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약간 이런 어둠의 세계를 계속 전전하는 지인이 있어요. 옛날에 바다 이야기 같은 것도 건드렸었고 대출이라든가 물론 이런 불법 토토 같은 것도 건드렸었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쪽 장르 그쪽 세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직도. 물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큰 돈은 만지지만 늘 힘든 상태로 보이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왜 계속 그쪽 장르만 파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왜 그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보통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우와 하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방법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우습게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주가 조작과 마찬가지로 어느 경기, 어느 종목이 조작될지를 알면 묻어가면 무조건 돈을 벌거든요.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죠. 그 착시에 빠지는 거겠죠. 쉬워 보이니까 쉽게 성공할 거란. 네. 하지만 불법입니다. 교양심호와 스포츠 승부조작의 탐사보도 전문가 데클란 힐시의 더픽스 승부조작의 진실 이 책의 내용으로 이번에도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스포츠 도박에서 대부분 돈은 경기 시작 전 2시간 동안 배팅된다. 따라서 경기 개시 시각에 가까워질수록 승부조작군들의 돈이 정상적인 배팅과 뒤섞여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도박 업체들의 감시를 피해 정상적인 배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정상적인 배팅으로 위장하는 것은 수익의 극대화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승부조작이 의심될 경우 조작군이 돈을 걸려는 팀의 배당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승부조작군이 A라는 강팀을 조작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경기 개시 전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A팀의 배당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승부조작군은 경기 개시 직전이 돼서야 거액의 돈을 배당률이 높은 쪽 즉 A팀의 패배에 건다. 미리 돈을 걸 경우 배팅을 마치기도 전에 A팀의 패배 배당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A팀 선수들에게 경기를 포기하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 뿐이다. 승부조작군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승부조작군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다. 선수들에게 은밀하게 지령을 전하는 것과 지령을 접수했다는 선수들의 확인을 받는 일이다. 경기 개시 직전 모든 관중과 동료 선수들 구단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인도네시아의 한 승부조작군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심부름꾼을 응원석 근처에 세워놓습니다. 심부름꾼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패하라는 뜻이죠. 운동장에 나온 선수들은 중앙선에 서서 관중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어떤 셔츠를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빨간색은 패배 파란색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선수들은 셔츠 색깔을 확인했다는 신호로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 칩니다. 마치 관중들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셔츠 색깔을 확인 못했다고 변명할 여지를 없애는 겁니다. 지난주에 복습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척 오즈메이커께서 이렇게 덧붙여주셨습니다. 이걸 알아도 당신은 못 이긴다. 맞습니다. 공익캠페인까지 끝냈고요. 마지막 시간에 들어볼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정말 한국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1년 이후로 4대 스포츠를 비롯해서 계속 승부 조작 사건이 터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프로야구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4대 스포츠가 지금 승부 조작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달래 말에 감시에 바깥에 있는 나머지 프로 스포츠에도 비슷한 일이 있거나 더 많겠구나라는 비관적인 상상도 가능하게 해듭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의 스포츠 토토 업계에서는 업계라기보다는 한 회사지만 정부와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상한 돈의 흐름은 없었다. 그건 마치 돈이 돈이지 무슨 소리야. 돈 봐봐. 수상하냐? 이런 것 같은 이전 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적인 결과에 돈이 쏠린다거나 승부 조작 세력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 배팅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스포츠 배팅 시장은 안전하다라는 식의 항변을 많이 합니다. 나라가 앞장서서 안전한 놀이터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만 원 무료 지금. 안전한 놀이터였으면 좋겠는데 실제 성적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전하게 40%를 뛰는 놀이터라고 할 수 있죠.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안전하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스포츠 배팅 시장이 안전해 보이고 수상한 돈의 흐름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한국 시장의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한국 안에서만 보자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승부 조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인터넷으로 전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한국 시장을 철통 방어를 할 경우에도 결국 승부 조작하는 픽서들은 해외에 돈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 출연하는 포르노가 성행했던 2000년대 초중반에 사업자만 미국과 호주 등지에 널려 있었던 상황. 아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보라면 한국이 총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무슨 현해탄 건너에서 총을 쏬더니 멀리 날아가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다 맞고 있어. 앞에 설명한 게 더 낫네요.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승부 조작군들이 배팅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 단일 경기 배팅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단일 경기 배팅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시려면 한국에서는 두 경기를 무조건 조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김상주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경기에 승부패를 맞춰야 돼요. 최소 맞습니다. 그래야지 당첨이 되죠. 저것이 유일한 합법상품 프로땡의 승부식상 프로땡입니다. 그러면 결승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경기랑 엮죠. 다른 종목의 경기랑 엮거나 세상에 그러면 그거는 나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쪽의 전문가가 되도록 무조건 유도하는 거네요. 한 팀의 팬이 아니라 네. 그렇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기당 이론적인 마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경기를 묶으면 그 마진이 계속 늘어나죠. 경기를 묶으면 묶을수록 그저 국가의 입장이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장점을 꼽자면 승부 조작을 하려면 최소 두 개를 조작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쪽이 제일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크네요. 사실 2000년대 이전에는 유럽의 많은 구경회사들이 이런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최소 두 경기 이상. 이게 유럽에서 배워온 거군요. 네. 유럽의 한 20년 전 모델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한국이 10년 전에 그런데 그 진보 속도를 저희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20년 전에는 두 경기 이상을 반드시 배팅하게 만들었으면 픽서들의 전투력의 부담을 크게 지워주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땐 통용됐을 텐데 지금은 왜 쓸모없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해외 배팅 업체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여기서 안 사면 되니까 쉽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토토 하시는 분들만 조금 남고 네. 그냥 나는 딴 데 접속해서 갈래.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시장성이 없어지는 거네요. 큰 손들을 내쫓고 있는 거죠. 네. 묶음 상품만 파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사업자를 정하고 그 사업자를 관리감독을 아주 빡세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별 부담이 없는 게 일단 우리가 구경 한 군데 준 데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를 통해서 한국 스포츠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흠결을 없애기 위한 정도의 전체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막아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프로들은 밖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이 잉태되는 시스템이군요. 네. 그래서 유럽 회사들은 정책을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두 경기를 강요하던 시스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고객들이 해외 업체들한테 베팅하는 게 보이거든요.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없애왔습니다. 유럽은. 합법적인 업체가 다 망하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업체 매출이 줄어드니까 불법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아시아의 한 나라는 국영복권회사가 있는데요. 나라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합법적인 베팅 시장의 규모를 한국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한 10조원 정도로 불법 베팅 규모를 8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싱가포르 아닌가요? 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들어봤잖아요. 말하면 리콘유액의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합법적인 매출이 3조원대에서 묶여있다가 최근에 4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구 규모로 보자면 한국도 사실 몇십조 시장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은 그 차액만큼이 어디론가 세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원래는 몇십조가 되어왔어야 될 시장이 4조밖에 안 된다는 거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그랬었고 모든 나라들이 겪은 사례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옆에서 본 적이 있는 도박에 중독된 분들을 떠올리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디가 사선한다. 강원랜드에서 도박하시는 분 말고 카지노를 찾아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물론 불법이죠. 그죠. 한국은 그 문제에 있어서 속인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요. 외국에 나가서 하고 와서 걸리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합법시장은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우리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국민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군요. 그리고 합법시장의 베팅 한도가 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 베팅이 처음 시작된 2002년 이후 한 번도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한도상향 조정이 되지 않은 투자시장 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고객이 많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최하는 곳이 무조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조작해서 돈을 따야 되는데 10만원을 걸어서 돈을 따려면 조작비용을 한 10만원대로 맞춰야겠죠. 선수를 포섭하는데 10만원 이하로 포섭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정부와 관련 업계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초 정도 말씀해주신 문장에서 앞에 5,6초만 들으면 국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옆 원룸에 아는 형한테로 돌아와야죠. 이 형은 왜 이런가 스포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포츠 토토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상품이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세계 규제를 다 갖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아니 근데 요즘 취미화 가진 사람들 보면은 자전거를 취미로 가든 사진을 취미로 가지든 이베이에서 물건 엄청 사세요. 그 정도로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부분도 캠핑장 장비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우리가 더 많은 범죄가 가능하도록 줄푸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국민은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 보고 있다.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규제가 시장성하고 전혀 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 시장의 성장이라든가. 해외에서 불법 배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보면 그분들의 마인드는 지금 방금 윤세민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나는 여기에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하겠다. 딱 그 마인드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법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규제가 많아도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나라에 밖에 배팅을 못하니까 모든 부작용을 막고 건전하게 운영이 됐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훨씬 더 큰 도박회사를 찾아갈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불법 해외시장을 불리는 경우가 되고 있는 거죠. 위험한 것이 당연히 더 매력적이죠. 위험한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정도가 좀 심한 거네요. 너무너무 차이가 큰 거죠. 해외 직구하시는 분이랑 마인드랑 정말 똑같아요. 제가 보면은. 우리는 쇄국을 했으므로 할 일을 다했다. 딱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미친듯이 자기 집안에서 해외에서 불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우리는 쇄국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업계의 다짐은 똑같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뭐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재발 방지하고 앞으로 더더욱 불법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겠다. 그 문장이 점심 드셨습니까? 뭐가 달라요.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10만원 제한과 최소 두 경기 제한이 있는 한 불법 세력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분들은 한국은 안전하다라고 잡아오고 계시겠죠. 정부는. 되게 헷갈리네요. 스포츠 토토에는 불법 세력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안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되게 헷갈리네요. 우리 오드메이커께서 계속해서 클로킹과 진화를 이용한 교란된 문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네. 정부의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얼마나 헷갈립니까? 헷갈립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 여름 즈음에 초여름 즈음에 K리그 승부조작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MBC 2011년 5월 31일 어제는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K리그 출신 선수가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3부 리그인 챌린저스 리그에서 뛰고 있던 서울 유나이티드 소속 30살 정종관 선수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옆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구속된 광주FC의 골키퍼 성모 선수와 과거 전북현대에서 두 시즌을 함께 뛰었고 구속된 브로커 두 명과는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지난 25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정 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유럽회사와 아시아의 몇 회사들은 K리그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팅회사와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2011년 여름에 승부조작 뉴스가 터져나오기 전에 이미 2010년 시즌 막바지에 많은 배팅회사들이 K리그 배팅을 중단했습니다. 아예 오피셜한 정보가 나왔던 거네요? 오피셜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짐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100% 확신을 한 겁니다. 이 리그는 조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사례로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어떤 업체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매주 거액의 돈을 들고 와서 거의 억대에 가까운 돈을 현찰로 들고 와서 K리그 경기에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K리그는 사실 배팅 매출이 높은 리그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액의 신원 미상의 남자가 나타나서 거액의 돈을 K리그에 걸고 거는 족족 다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역시 철진한 사기꾼이 많네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들킨다는 걸 몰랐던 거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국에는 안 거는 거죠. 왜냐하면 10만 원밖에 못 거는 그런데 그분은 조작을 해놓고 가까운 나라로 날아가서 거기서 배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배팅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몇 주 연속으로 돈을 잃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리고 그 사람이 꺼낸 신분증은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이게 한국의 승부 조작 세력이 우리 회사에 돈을 걸고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그날 바로 K리그 발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 쪽과 다른 배팅 회사들에게 연락망을 돌렸죠. 처음에 이전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팅 회사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에 그걸 올렸으나 제가 아는 한 한국 측에서는 이상 징후가 없다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을 했으면 연락받는 주체는 스포츠토토 즉 정부입니다. 민간 사업자와 정부한테 양쪽의 연락이 다 갔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가 받은 ARS? 누르는 ARS는 1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 지능공단 그리고 실제 운영 업체까지 운영 업체는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0번을 누르세요. 한국말로 말하고 절대 제법 못 하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 측에서 이상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지금 연타로 돈을 잃다 보니까 중단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6개월이 지나고서 한국에서 공식적인 뉴스가 터져나온 겁니다. 한국 정부를 그냥 믿었으면 6개월 동안 더 두드려 하시지만 전에 다 말씀하셨죠. 이 경기를 내가 베팅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만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곳에서는 돈의 흐름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걸 10만 원으로 제한을 걸어놓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수상한 돈의 흐름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는 사람은 해외에 가서 거니까. 같은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데 답은 우리가 도출하게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한국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설업체들이 하는 일들을 한국이 국가도 관할하는 상황에서 토토업체도 베팅업체도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설업체들이 빅데이터를 받아와서 분석해야죠. 그거 하라고 스포츠토토에다가 돈 얼마 더 띄워줘야죠. 왜 주로 자국민을 보호해야지. 그래서 지난해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한 승부조작 적발업체들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축구연맹 AFC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파 산하의 아시아 대륙축구연맹 인데요. AFC는 승부조작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AFC 전체가 승부조작 회사에 돈을 주고 아시아 모든 가맹국의 일부 리그 감시를 맡겼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우리나라 리그를 감시하는 걸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AFC가 아시아 모든 나라의 일부 리그를 감시해달라고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남이 지금 한국 축구 경기를 감시해달라고 돈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컨퍼런스에 존폐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데서 돈을 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국가는 가만히 있다. 심지어 친절히 알려도 좋는데 이때 제일 미운 소리 알아요. 쟤들 되잖아. 그래서 합법입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이구나. 이게 문제네. 합법인 게 문제네. 이제 이해됐어요. 왜 자꾸 같은 소리를 여러 번 하시는지. 여기선 합법인 게 문제네. 그리고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와 관련 업체의 의사 타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리그는 지금 아시아 축구연맹의 돈으로 커버가 되고 있지만 2부 리그 이하 다른 종목은 아무도 돈을 내고 있지 않으니 한국 정부에서 돈을 내면 우리가 감시를 해주겠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왜냐면 스포츠토토에서 이상한 돈의 흐름은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부 리그는 베팅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커럽션을 정화해주겠다. 자꾸 프로토스 영어만 생각나요. 정화해주겠다. 네. 그런 수주 요청서가 들어왔어. 근데 그걸 무시했어. 이거는 방송에 내보낼지 말지 제가 제가 편집하니까 생각하고 막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 스포츠 채널들 보면요. 3부 리그 중계를 해줘요? 네. 제가 축구팬으로서는 좀 자주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저거 왜 이렇게 자주 해주지? 하는 생각 가끔 해요.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네. 막 응원석에 빨간 셔츠 입은 분하고 하얀 셔츠 입은 분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종기 뱉기를 내렸다 올리고 있는 아니 근데 또 방금 전에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되게 재밌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제가 왜냐면 스포츠 토토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안 보이니까요. 라고 하니까 2부 리그는 베팅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불법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시 업체에서 2부 리그도 감시 서비스 받으시죠. 라고 한 건데 저희는 2부를 판매하지 않으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2부 리그를 전 세계의 몇백 개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사 진행자처럼 말하지? 국고에 도움이 안되면 내 나라가 아닌 거야 지금 아니 이거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기후상으로 만약에 대마초가 절대로 제외되지 않는 나라라고 쳐요.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기후야. 근데 해외에서 대마초가 들어와 다른 나라에서 야 니네 대마초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수사를 도와줄게 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대마초 안 자라는데? 아 네. 그렇죠. 자생하지 않아. 용과 이런 거 수입대 들어온 거 인정 안 하고 한국에서는 안 자라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그렇다 하십니다. 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그래서 문제는 이 승부 조작과 수상한 흐름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 문장의 순서를 뒤틀어 주심으로써 우리한테 분량을 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해석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책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네. 합법입니다. 그래서 해외 마켓에서는 지금도 승부 조작에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냐하면 정부에서 막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범 지대네요. 거의 뭐 무법 천지라고 조금 과장하면 승부 조작의 무법 천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게 뭐 범죄율의 문제로 고범먼트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요즘 필리핀처럼 치안 불안한 나라 한국 주변에서 여행 갈 수 있는 나라들 중에 아니면 여행 갈 수 없는 데를 생각해 볼까요? 뭐 멕시코의 치와와주 아주 위험한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뭐 켄쿤시 외곽 막 이런 데처럼 10만 명당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데를 여행주의보를 내리잖아요. 베팅 업체들은 거기 베팅하지 말라고 해주는 우범 지대가 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범 지대 조작 경기만 찾아다니는 고객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거에 묻어가서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 그거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주식도 증권 그러니까 주식시장 찌란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우량주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허접한 회사인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주만 노리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허접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거는 대명사죠. 이제 요즘은 코데스 컨바인 네 무의미한 널뛰기 밖에서 보기에는 요즘 그걸로 가장 유명한 이름이거든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고수익 고위험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선호되는 리그라고도 할 수 있죠. 설날 추석 때만 집에 첫날에 잠깐 와가지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얼마를 내놓으라고 엄마를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돈을 받고 떠나는 둘째 형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돈 쏟아붓는다. 아니면 아까 엔지니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그는 유독 역배가 잘 나오는 리그로구만 그래서 그 역배만 쫓으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리그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관찰력 좋은 사람이 이제 관중석에 사인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하시겠죠. 그리고 한국은 말씀드린 스마트폰으로 베팅하는 것도 이게 좀 어렵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국에서는 라이브 베팅이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경기 도중에도. 한국은 모든 경기 10분 전에 베팅을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세계의 업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라이브 베팅 매출이 계속 늘어요. 예전에는 라이브 베팅이랑 경기 전에 하는 베팅이 매출이 5대5였으면 지금은 거의 3대7 정도로 라이브 베팅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한국은 10분 전에 마감을 해버리니까 라이브 베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상하지도 않네요. 워낙에 신경을 쓰니까 많으니까 정말 최신 트렌드로는 라이브 중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꼴이 하나 터진다거나 이런 식의 오버운더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기 시작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국은 보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경기 시작한 이후 라이브 베팅이 갑자기 출렁거리는 걸 보면 뭔가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외국의 분석 기법은 어느 특정 경기가 몇 분 때에서 몇 분 때의 어느 팀이 어느 정도로 조작을 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하긴 뭐 사람 얼굴 표정까지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요. 90분 동안에서 요 구간이 의심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그 90분 경기 동안에 아무런 트래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은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줄프세란 단어 이제 고맙을까요. 규제를 처음부터 별로 두지 않았을 즈음에 부터 베팅 업체는 베팅 업체대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오고 혹은 외주에 더 많은 비용을 쓰기 시작하고 그 연구 결과는 국가도 모니터링하는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아카이브를 늘리고 그렇게나 발전해오는 동안 한국이 자국민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죽을 거면 밖에서 한국 국내는 안전한 놀이터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좀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은 살다 보면 난덕증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3주 동안 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목만 보시고도 혹시 내가 모르는 안전한 놀이터 소개해주나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팟캐스트 전문 방송사 XSFM입니다. 저는 사장입니다. 반가워요. 안전한 팟캐스트 방송국입니다. 합법입니다. 지금 들으시면 만 원을 쓰게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XS몰을 가보세요. 저기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한국은 안전하다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합법 천지구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써가지고 세상에 합법 투성이 이걸 한국의 지금 이 상황을 진짜 치한 얘기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작용해낼 수 있습니까? 한국은 저는 지금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문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인상이 오히려 강하거든요. 오늘 내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 이라도 해야겠죠. 이 배팅 시장에서 우리가 파악은 안 되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외국처럼 추적은 못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승부조작 자체의 토양을 좀 없애는 방법은 노력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는 승부조작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심화교양 과정의 결론입니다. 제7강 어떻게 승부조작을 막을 것인가 한국이 적발은 못하더라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승부조작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조작을 안 하겠죠. 그 얘기는 여기까지는 돈그룹입니다. 네. 승부조작하는 비용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택티컬해진입니다. 돈을 못 벌게 하려면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은 어쨌든 수익은 전세계 최저로 개런티가 돼 있죠. 10만원밖에 베팅을 못하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문제지만 근원적으로 승부조작에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처우를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실수로 조성주 소장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해버렸는데 일종 직군의 노조는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투쟁하지 최고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투쟁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같은 곳에서 가끔 선수들 최저연봉 상향 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걸 실패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승부조작의 진실 책에서도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승부조작은 무조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선수들의 임금체불입니다. 역사적으로 임금체불이 있는 팀에선 승부조작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K리그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구단 중에 재정이 취약한 팀들이 임금체불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선수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던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팀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민구단 이고요. 그 팀들이 임금체불 뉴스가 나왔을 때 과연 한국 배팅회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유럽회사와 아시아 쪽 해외 회사들은 한국 그 특정 팀들의 경기 배팅 리밋을 확 줄였습니다. 이 경기는 취약하다. 위험신호군요. 너무도 명확한 피냄새군요. 이 경기는 평상시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경기다. 선수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무조건 임금이 지불될 수 있는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밖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문제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까지 결부시켜서 만약에 국가가 생각해 줄 포용력이 있으시다면 포용력이 있어야만 그렇게 하시겠다면 축협을 압박해서 상무를 케이리그에서 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무는 기존의 2011년 승부 조작 사건에서도 허브 역할을 했던 팀이고 지금 프로야구 승부 조작에서도 상무로 간 선수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력이라는 프로선수의 경쟁력이라는 건 두 가지 축이잖아요. 실전을 통해서 얼마나 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그 실전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받느냐. 근데 후자를 딱 빼놓고서 전자만 얘기하면 후자를 챙기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가만있자. KBO 2브리그에도 10만원대 월급 받는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이 두 개 있습니다. 경찰청과 상무죠. 해외에 토픽이 나고 막 그러죠. 거기는 아니 경쟁력을 갖추게 해줄 거면 다른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형평성을 가지고 오는하고 뭐라고 하겠지만 프로 선수의 실력도 국가 경쟁력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알맞는 처우를 해주든지 그게 아니면 사회인 대회만 나가게 해야죠. 아마야구만 나가게 해야죠. 배팅의 대상이 되는 경기에 나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몸다웠던 여러 회사들이 상무가 있는 리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아니구나. 제가 잘못 말했네요. 지금 우리 오즈메이커께서 말씀해주신 게 맞네요. 그 팀은 어느 경기를 내보내도 위험하네요. 배팅의 대상이 되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그 팀이 갑자기 야구팀이야. 고등학교 리그로 강등됐어. 황금사자기에 나가.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저희가 월급이 10만원인 선수들이 있대. 근데 그전에 임대료가 4억 5천이었대. 지금 월급을 10만원 받고 있대. 저 직장인은 외국인 동료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저 팀은 왜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냐. 그리고 용병이 없는 팀. 제가 얘기를 해주죠. 쟤네들 연봉이 10만원 20만원이다. 외국인 선수도 없는 팀이고. 그리고 한국의 또 특이한 거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상무 같은 경우는 시즌이 3월부터 11월인데 9월달에 다 제대를 해요. 선수 절반이. 그래서 갑자기 선수단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갑자기 후보들이 대거 나오고 그때부터 배팅마켓이 난리가 납니다. 상무 선수들 제대하는 날. 그래요? 그걸 아는 놈들은 상무 반대편에 돈을 그냥 때려받고 그걸 모르는 분들은 상무가 지금까지 중상위권이었는데 앞으로 계속 전하겠지. 그런데 지난주에 절반이 전역했을 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들은 배팅마켓에서 서로 피 터지게 붙는 거죠. 분통이 터지네요. 가급적 그래도 악화는 피하자고 방송을 만드는데 이런 거 지구상의 촉수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봤자 국가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겠죠. 축구 중에 많은 K리그 팀들이 출전을 원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고 있거든요. 상무는 아무리 우승을 해도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AFC 자체에서 그런 팀들은 위험하고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팀이기 때문에 정식 프로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가 보고서 정말 그런 점은 감탄한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분야의 가장 이상한 점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고민한 선택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매우 장기적인 관점의 생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문님 계실 때까지의 생존 우리 회장님 계실 때까지의 생존만 생각해요. 조직의 생존을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만약에 아첨도 회장이 내가 피파회장 나갈 거야. 그때까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전까지 문제만 없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따위 식으로 생각했으면 상무같이 도박에 취약한 팀 그냥 받았겠죠. 장기적인 전략으로 빼주는구나. 왜 한국은 안 할까 싶었어요. 근데 너무 한국에 대한 우울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상무보다 더한 팀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 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한국팀이 아닌가 보군요. 네. 바로 북한팀입니다. 그러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축구팀. 북한 대표팀입니다. 여기는 US$100달러면 선수들 넘어온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돈을 받으면 돈을 안 받은 경기에서 전투적으로 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흐느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00%. 그건 현기증이 아니다.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하면 저건 100% 조작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것도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1교포 선수들이 북한 국가대표팀에 뛴 적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왕따를 당하고 쫓겨난 경우가 있는데 정대세 씨 같은 정대세 선수 안영학 선수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도 일본인이어서 배척당했다는 것도 있지만 승부조작 관련된 데서 선수들과 동참하지 않은 끌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끼리 10만원 20만원을 돌려 나눠 먹고 있을 때 그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근데 뭐 제1리그 베테랑이 물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꾀를 내가지고 내가 돈을 더 줄게 니네 이거 정의롭게 살자 정의비를 줄게 이렇게 끼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뒤에 픽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내가 나중에 리그로 돌아갔을 때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북한 선수들은 못하면 돌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고 저는 그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바로 집어넣었어요. 없이 살면 그래도 없이 살면 리스크를 지는 쪽으로 갑니다. 사람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도 경기의 중요도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별리 3차전 중에 이미 탈락이 확전된 마지막 경기 이럴 때 북한 선수들은 더 싼 값에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진 100불이었으면 50불으로도 쇼부가 가능해지는 거의 막 스스로 홍보할 수도 있겠네요. 픽서에게 고용된 러너가 아니라 나한테 러너를 데려다 줄 러너 이런 사람을 찾아다가 지금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 좋은 픽서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에게 세일을 내걸고 내가 얼마나 감쪽같은지 인간은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대공황 때는 아기를 파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선수들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아니고도 매수나 포섭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과 검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선수들이 미리 알아야 됩니다. 프로에 가기 전에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프로축구 선수들 중에는 스폰서 내지는 잘 아는 형님들이랑 교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형님들도 그냥 전달책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게 그렇나요. 이 선수를 원래부터 포섭하려고 잘하는 형님이 아니에요. 또 은근히 원래 고등학교 때 같은 합숙소 쓰던 형. 예전에 같이 운동하다 지금은 안 하는 분. 관둔 형. 그리고 또 고등학교 쯤 되면 엘리트 체육입니다. 슬슬 그쪽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올 것 같은 애들을 찾아내서 미리 발굴해요.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교육이 부족합니다. 프로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승부조잡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런 순수해 보이는 교류도 결국은 관문 범죄로 많이 보거든요. 아 공짜로 술 얻어먹지 마라. 직관적인 단어네요. 모든 것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공짜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는 걸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참 제가 이런 입에 발린 소리 자주 할 겁니다. 그동안 방송하다가 가장 뭐뭐뭐 아주 나쁠 땐 말 안 해요. 그동안 방송하다가 가장 번잡해 성가 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방송에서 보통 칭찬을 쓰죠. 오늘은 정말 진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까지 해놓은 그 아이들 중에 제일 사람 사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깜짝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의 가치가 사람 사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요새 지금 한참 야구 관두고 사회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연구 제명당한 KBO에서 제명당한 박현준 씨 계시잖아요. 그분 제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MBC 스포츠 플러스 2017년 1월 13일 바로 오늘 KBO 리그 신인 선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박현준 선수가 승부조작 방지 교육을 직접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말씀하신 신인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는데 화면에 나오는 박현준 선수가 나와서 강사로 후배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박현준 선수는 KBO 리그에서 최초로 영구 제명됐던 선수고 아마추어 땐 서로 친구이고 다들 친하지 않나 이 가운데 혹시 내가 가운데 속고 하나 던져줄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것도 나쁜 짓이다 라고 그렇게 희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희생도 아니야 가끔 나가서 후배들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됐답니다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유명했던 감독님도 가끔 요새 강사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계시다 그런 경고 내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그 관문으로 가는 신호인지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는 예를 들면 한국 남자들한테 가끔씩 가장 위험한 단어는 나 아는 형님입니다 인사해 정의로운 아는 사람이라면 야 인사하지마 나 아는 형님인데 나만 죽고 말게 절대 인사하지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나 아는 형님이랑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 나올래 그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상황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같이 운동을 해다가 그만뒀던 사람이 어느 날 아는 형님과 소주 한잔을 하고 있으니 나오라고 한다면 위험하다 그리고 거기서 그 얘기 나오죠 야 니 선배 누구누구도 다 이 형님이랑 아는 사이고 다 형 동생 아는 사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셔 중간에 이제 용돈 받아 감탄사인 줄 알지만 접속사로 쓰이는 어 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가 사장하고 어?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소주 한잔 먹인 다음에 이제 뭐 2차를 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아 그러니까 뭐 향응을 갖다 바치고 네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혼자 살 때 누가 이제 그 아는 분의 형님이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네 합법이에요 아는 분의 형님이 그 먼 데로 출장을 가시게 돼서 이분이 이제 큰맘 먹고 구한 집이 빈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월세 10만원만 내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응 들어가 봤더니 아 놀라운 집인 거예요 네 4월부터 8월까지는 제습기를 하루 종일 돌리지 않으면 하루 만에 벽이 까맣게 되도록 곰팡이가 생겨요 어 네 네 그래서 뭐랄까 그 어 곱둥이를 만들어 파는 업체가 있으면 좋아할 만한 번식장이에요 생명력이 매우 강한 집이네요 그리고 또 곱둥이가 또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눈이 멀다 보니까 네 집에 문을 열면 바퀴벌라가 다르게 방 한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누구냐 너 이러면서 응 그런 집이었어요 10만원을 내고 살았어요 응 너무 힘들어서 응 너무 힘들어서 응 총각이 몇세 10만원짜리 집에 아무리 이상해도 들어가겠다 그랬으면 조의 아파트에 들어가겠다 그랬으면 네 얼마나 힘든 겁니까 네 거기서 어떻게 땡땡코를 불러요 그렇죠 처음에 부를 때 돈이 얼만데 네 그때는 지금이나 10만원 넘습니다 그렇죠 큰 맘 먹고 불렀어요 아 진짜요 네 얼마나 사시는 거였는데요 네? 1년 아 큰 맘 먹고 불렀어요 네 만약에 정 안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하고 매달 돈을 좀 내자 응 그런데 딱 곱둥이는 우리 서비스 해주는 해충이 아니다 라는 사형선고를 내리시더라고요 청천벽력이네요 네 무슨 아니 무슨 도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나는 힘들다 그랬더니 귀찮다는 듯이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곱둥이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안에서 번식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잡으신 다음에 잡으시는 동안에 실리콘과 방충망을 이용해서 1cm 이상의 집에 있는 구멍을 모두 다 막으시라 음 음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곱둥이가 나오는 집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불러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룰상 안타깝게도 집을 뒤졌더니 약간의 바퀴 알이 나왔어요 어 바퀴벌레는 못 봤는데 곱둥이가 너무 많아서 다 잡아먹었거든 아 아 그래서 저는 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만원만 받고 갈 거 돈은 다 냈어요 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돈 안 내도 됐죠 왜냐면은 제가 방충망과 실리콘을 이용해서 온 집안을 다 밀봉해버렸거든요 그걸 혼자 하셨어요? 곱둥이는 사람에게 그런 힘을 부여합니다 모티베이션을 줘요 아니 막 가구 D 뭐 싱크대 밑 이런 거를 다 했어요 우와 그걸 하고 뭘 느꼈냐면 조금의 희생이 있을 수 있는데 겪어본 누군가가 한 번만 좀 가르쳐주고 가도요 실감나게 가르쳐주고 가도요 음 그거는 희생자의 수를 현격히 줄어들게 하는 힘입니다 네 재발 방지에는 교육만 하는 것이 없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그런 교육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이 우리 이원채 오즈메이커님을 좋게 봐주셔야 되는 게요 네 평생 도박근처에 이렇게 사셨는데 기껏해야 책을 파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이 수십만짜리 방송을 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 오즈메이커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나갑니다 다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전업 헌터가 되고요 음 전문 도박사가 되고 하하하하하하 헌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 사기꾼들을 잡으러 다니는 헌터인 줄 알았어요 네 돈을 네 바운티 헌터 펀터라거든요 펀터 뱉터 펀터 펀트하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 합법입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저나 그런 자리 많이 나가봤거든요 아는 형님이랑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나갔는데 옛날에는 나갔죠 뭐 친구도 볼 겸 술도 콩차로 마실 겸 슬금슬금 나가면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혹시 니 운전만 할래 니가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하려는데 너 운전만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얼마나 안 친했는지를 알게 되죠 네 그럼 1차 한 마시 50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각본 없는 드라마의 각본을 써내려가는 선수들이 돈을 잘 받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감지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네 두 번째는 그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실행이 되고 나야죠 그 선수들에게 돈을 똑바로 줬다면 교육을 해줘라 네 예 특히 새로 들어올 선수들에게 네 그러니까 e스포츠 승부조작 사태 이후로 어 캐스파는 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씩 계속 강연하고 강연하고 네 그런 거 하는데 저도 팬이었으니까 궁금한 거 봐요 그러면 졸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훈련 꼭 밤새 시키고 내보내거든 그런 거 할 때는 네 구단에서 윤리교육 같은 거 강화시켰다고 뭐 그런 소식 많이 봤어요 네 윤리교육 강화는 진짜 열심히 강화해야 되는 문제다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히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이 할 수 있고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한국이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쪽에 저는 돈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권에 줄 수 있는 힌트로서의 방법 같은 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이런 이런 것을 한 번 해주세요 그게 좀 정치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네 일단 가장 쉬운 걸로는 제 책을 많이 사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경쟁력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키우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 한국은 안전하다는 그런 과신 그런 게 좀 많이 팽배해 있는 분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한국은 약간 그걸 마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괜찮아 문제 없어 외부인이 뭐라고 얘기하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건 그냥 전통적인 우리 동네에 때리는 가부장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아시아 축구협회도 외주를 주는데 네 아시아 축구협회가 한국을 대신해서 돈을 내주고 있죠 남의 집 이래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집은 안전해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곱둥이를 밀봉하듯이 네 집을 밀봉한 거죠 네 집을 밀봉하듯이 외국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불법 메이저 베팅 회사들의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검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베팅 회사에서 그걸 하고 싶어도 그 베팅 회사에 접속하는 순간 워닝.OR.KRE 연결이 되면서 실제 업무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외 정보를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아하 그리고 정부는 대신 걸어 워닝.OR.KRE로 막아놓고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데 반복이에요 네 죽을 열정이 있는 자 나가서 죽어라 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 문제를 인정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인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럴 마음에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다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일단 인정하는 것부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아까 우리는 계속 한국을 약간 총구석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모를 리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들추는 게 큰 오히려 위협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일 투성이죠 네 아 예 여기까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율배반적인 감상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참 있습니까 이 사람 사는 얘기가 음 근데 이 얘기 진짜 재밌네요 도와드리죠 최선을 다하셨으니 댓글 한 일시에 도서출판 다람에서 나온 이원채 오즈메코께서 번역해 주신 더픽스 승부조작의 진실에 껍데기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독자들도 이 책의 조사 과정이 매우 위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특정인의 이름과 날짜를 비롯한 일부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 책이 출판된 후 나는 모든 조사 자료를 두 나라에 있는 두 명의 변호사에게 따로 맡겼다 변호사들에게는 혹시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독자 여러분이 모든 조사 자료를 볼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책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도 축구계를 거듭나게 하는 데 충분하기를 바란다 돌아가셨다면 유언인데 살아계시다면 스웩이죠 그렇죠 한참 더 있다 다행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요 자랑이어서 다행입니다 자랑은 이런데 해야죠 축구팬분들은 한번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겠네요 대한민국은 어느 종목 팬이어도 한번쯤 보셔도 됩니다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베테랑 미니몸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너무 높죠 기본금료 같은 겁니다 후보 선수 한 명 구워삼는데 북한 A매치 100년 하는 데 들 쓰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심판 정도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거긴 심판도 엄청 받잖아요 물론 돈이라는 게 미국은 냉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선수한테는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 노조의 결과죠 근데 엘리트들한테도 많이 못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프로스포츠들 가운데서 4대 스포츠가 아닌 경우에 4대 리그가 아닌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친숙한 것이 WNBA입니다 그 리그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팀이 아마 인디아나 피버에서 오랫동안 뛰셨을 겁니다 곧 저지 리타이어를 앞두고 있는 타미카 캐칭스 선생은 우리나라의 WKBL의 생태계도 많이 교란시키신 분이죠 올 때마다 쉬운 우승을 몇 번 선사해주고 가신 분입니다 근데 WNBA는 웨이지가 많이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정말 턱없이 다만 이분들은 컵 대회마다 여름 리그마다 갈 나라가 있어요 둘러주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한국, 터키, 이스라엘 유럽 리그들 거기에서 받은 걸로 알뜰지 싹싹 긁으면 보통 맨하탄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봅니다 그 정도만 되면 좋은 엄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지금 데크라닐 씨가 써주신 이 마지막 내용처럼 발을 들였다가 잘 안 돼서 발 빼려고 했다가 무슨 위협을 당할지 몰라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위협할 수 있는 업계가 나에게 정직한 돈을 가져다 줄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정직한 돈을 가져다 줄 리 없는 업계에는 원래 매력이 있고요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안 보는 나라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도박 중독자 신경 안 쓰는 건데 이건 너무 많은 수의 국민을 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서울역에 가면요 전 서울시민이니까요 서울역 앞에 지나가면 언제나 마사회나 강원랜드가 전세 내놓은 광고판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역 복잡한 로타리 한복판에 아주 크게 도박 중독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포츠 토토와 한국 정부는 혹은 문광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박 중독은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박 중독 없는 일입니다 10만원 소액 결제 발가오는 체육 레저 뭐 이런거죠 대마초가 자생하지 않는 안전한 우리나라 고마움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도서출판 다 쓰지마 댓글란 힐 씨 저의 더픽 승부조작의 진실을 번역해 주시기도 한 자꾸 댓글란 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무슨 댓글을 읽으시려고 하는 줄 알고 댓글란 댓글란에 힐란을 달아주시면 팟빵 댓글란에 네 이를 번역해 주시기도 한 아시아를 뒤져서 환타 인재형의 위원장이 찾아오신 네 환타님한테도 고맙습니다 네 이원채 오즈메이커 3주 동안 만나 뵈었습니다 한국에 언제 또 오실 일이 있으세요? 몇 년 내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인터넷 뱅킹 OTP가 배터리가 다 되면 한번 와야죠 네 양품을 건지지 않으신 것으로 기대하면서 네 3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를 먹기 쉽고 간편하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음 hey why don't you call 퍼펙트 25 뭐? 퍼펙트 25 뭔데 그게? 퍼펙트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더욱 편해진 마지막 선택 하루안포 아로니아 하룸이야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네 다시 한번 이원채 오즈메이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네 네 이 이상의 깊은 얘기는 더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직업과 동일하게 오즈메이커도 목숨이 하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이제 뭐 동업자 윤리 지켜야 될 부분도 있었겠고요 동업자가 다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입떠 벌리면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논의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네 끝으로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스타트립 언더바 CUD님께서 오즈메이커님께서 계속 학생 여러분 하는 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 본인이 고딩 때 스포츠 토토를 하느라 통장 하나를 깡으로 날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기 등록금 통장이라 개판이 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음 아니 부모님도 무심하시죠 어떻게 등록금 통장을 애한테 맡깁니까 그러게요 처음에는 종목이 재밌어서 그 다음에는 가볍게 2만원에서 5만원 따는 게 신기해서 그 다음에는 게임 현질하느라 옷 사느라 피방 가느라 꼬라박다가 따고 일타보니 몇십만원 날렸는데 그걸 복구하고 복구하고 또 하다가 쭉쭉 꼬랐다 대학생분들 중에서 또 토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저도 이제 이번 3주 동안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도박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번 돈이 돈으로 안 보여요 맞아요 번 돈이 뭔가 암흑물질처럼 보여요 이걸 돈으로 보는 순간 나한테 큰 손해가 와서 박힐 것 같은 그거는 제가 도덕관념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취미들을 접할 때 제가 그렇거든요 이거 더 재밌어 하면 안되겠는데 이거 레벨 몇 더 올리면 큰일 나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멍청한 짓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의 한심한 이야기 저 NBA 제너럴 매니저 모바일 게임 하다가 40만원 넘게 썼어요 그 서버 3개 1등 한번 하고 오 그래도 서버 3개 1등 하셨네요 그건 좀 하죠 근데 서버 3개 1등 하는데 40만원이면 굉장히 적게 드린 건데요 저 되게 잘해요 진짜 그런거 제가 알아요 보통 3개 1등 하시는 분들은 억단위로 쓰시던데 저 환타지 GM게임 이런거 좀 하는 편이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 희열을 막 느끼고 나서 그 시즌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게임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이제 완전 리프레시 되잖아요 새롭게 되 리세치 리세치 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땀과 돈을 갖다 바치는 건 안되겠다 되게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손해 갔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저는 게임을 오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엔딩본 게임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 안타깝네 근데 한 2, 3일 되게 집중해서 해요 그리고 나서 한 4일 있다가 지워버려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이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지우면서 생각을 해요 원래 한 5번은 다시 해야죠 지우면서 이렇게 지울 거 여기다가 왜 그렇게 시간을 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특히나 샌드박스 게임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쓰러트려 놓은 소중한 드럼통 자리 그대로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꿈에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이 나왔으면 그건 게임할 때 가봤던데 아 네 맞아요 취미란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98년 99년에는요 잠잘 때 램 수면 단계에서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디바우러가 나와서 저를 때렸어요 이러면서 저는 그 꿈은 꺼본 적 있어요 뭐 그 히드라가 제 애완동물인 거예요 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쟨 얜 등뼈를 던진다 네 네 네 꿈에서 깨고 나서 그 꿈에서 나는 분명히 제정신이었는데 네 어떻게 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만큼 취미는 현실에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중요도를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한 여러분 막 돈을 잃고 막 승부조작을 하다가 막 감옥에 가고 막 네 그래도 후회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너무 즐거웠으면 그렇죠 잘 생각하시라고 네 잘 생각하시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즘 거주지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 엑스팸 사무실까지 오는 경로가 달라졌잖아요 네 경기도로 이사갔어요 요인세빈이 네 그러면서 신길역에서 갈아타는데 네 갈아타 신길역은 또 한 동안이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그 구간에 로또 판매점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거기 빵 파는 데 있고 악세서리 파는 데 있고 양말 파는 데 있고 로또 파는 데 있죠 네 평생 로또를 안 사본 사람인데 네 요즘 그것 때문에 일주일 한 번씩 로또를 사요 네 왜요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좀 간절함이 생겼나 그리고서 되길 기대해요 근데 진짜 어림도 없이 안 돼요 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기대를 먹고 큽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큰 친구들을 한 번 만나봤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이런데 관심이 없다니 그게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새로운 단 즐거운 프로젝트로 만나봤죠 그 전에 아마 우리 인기 없는 조소장을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이 방송하면서 네 계속 환타님이 좀 뵙고 싶네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목버벅 못 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곧 뵐 일 또 있겠죠 네 다음 주에 무슨 얘기를 할지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함께하고 싶다는 후드티를 사시는 낙곰수 티보다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고야 말았네 왜냐면 그게 절대적인 규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기본 옵션이 되었습니다 워낙 퀄리 좋아서 뮤니러시 PD와 윤세민과 김상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e T T T T T T T 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